오픈 엔시 캠퍼스 강좌 들으시면 제목들이 쭉 나와 있죠. 1년 초급부터 중급, 대학까지 쭉 있는데 여기 링크되어 있는 곳을 들어가시면 목록들이 다 완전하지 않을 거에요. 완전한 목록들은 별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팀주피트 멤버들, 후원자들 전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학습 코스에요. 그래서 이 링크 유료 강좌 들으시면 왼쪽에 이렇게 9월 이후에 촬영되고 있는 강좌들은 링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유튜브 리스트인데 이거는 비공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튜브에서는 보이지가 않고 이 링크를 따라 들어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목들 있죠. 초급 3년차, 4년차 이렇게 연결되는데 보시면 각 과목에서 이렇게 제목만 나와 있고 링크는 안 보이잖아요. 링크는 왼쪽에 있는 빈셀 있죠. 이 빈셀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이렇게 링크가 나타납니다. 다시 볼게요. 오븐 같은 경우 여기 링크가 없죠. 그런데 왼쪽에 있는 셀에다 두면 이렇게 링크가 나타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링크 따라 들어 하시면 순서대로 학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젠틀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젠틀맨 여기다가 점을 하나 딱 찍으시면 돼요. 점을 찍으시면 이렇게 아이디가 있죠. 이 아이디로 해서 후원자 전용들의 룸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후원자 전용 룸이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다 후원자들이에요. 이분들의 별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초청장을 보내드리니까 그 초청장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